안녕하세요 부양나무꽁입니다. 어제 오늘 잘 계셨죠? 오늘 남부지방에 비가 조금 옮겨요. 이제 이때까지 심한 가뭄뒤에 바로 장마가 이어지나? 이렇게 계속 매일 비가 오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우리 온실 안에도 이렇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조금 비가 오면서 이렇게 되니까 또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연상이 되어 있어 가지고 조금 이거는 엔시 마리에 라고 아주 고풍스러운 그런 꽃이에요. 엔시 마리에 그죠? 지금 요 시기에 피는 건데 꽃이 이렇게 아름답고 예쁘게 팁니다. 요 꽃은 엔시 마리에 하고 우리가 조금 있으면 엔시 마리에 하고 넥스하고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제 거비를 했던 아마 남바링이 아마 5번 정도 될 거에요. 비와이 남바링이 5번이나 10번대 안에 아마 될 거에요. 조금 그냥 우리 지금 선화되어 가지고 토분에 옮기면 되는데 오늘은 저희들이 이제 꽃들 확인을 하고 아마 판매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은 부양에서 선별했던 이제 엔젤이 엔젤 키가 대형종이고 대형종이 다성으로 피는 그런 엔젤 향도 무척 강하고 있습니다. 여름 전에도 꼭 이렇게 꽃 없는 시기에 이렇게 피해 주기 때문에 아주 예쁜 꽃이에요. 요것도 지금 저희들이 아마 그것도 안 있으면 출시가 될 겁니다. 출시가 되어 가지고 예쁜 꽃 보시고, 여기에 아주 귀한 꽃, 퍼프라타 알바 입니다. 국내에서 아직까지 퍼프라타 알바를 보셨습니까? 지금 아마 요게 처음일 거에요, 꽃이. 우리 저희들이 부양에는 두 번째 피었는데 이렇게 예쁜 꽃도 요것도 실생 들어가 가지고 아마 내년에 판매가 될 겁니다. 판매가 되고, 아무쪼록 좋은 품종 해 가지고 쭉 해 가지고 지켜봐 주십시오. 봐주면은 언젠가 꽃 아니 있습니까? 좋은 개체를 한 개 한 개 아니 있습니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오늘 판매 영상 판매는, 판매는 저번에도 알겠지만 다이안 인젤이라고 꽃이 완전 정행하여 요꽃집입니다. 어떻게 보면 물방울처럼 그렇게 이제 아주 정행하로 그렇게 피는 아이인데 요거는 요거 지금 선착순으로 해 가지고 몇 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보이는데, 여기에 이제 판매가 될 거에요. 모종 한 개 여기에 지금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이제 신화가 자라나오고, 다 이렇게 신화가 다 자라나오고, 요거는 올해 판매가 큰 아이들, 큰 밸브를 가지게 될 거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아니 있습니까? 빨리 이제 이래 가지고 하시면은 좋은 개체를 가지고 가실 겁니다. 그래 하고 저희 이제 순화동이 지나가면서 저쪽에 반대편에 있는 악기코를 아니 있습니까? 저희들이 선을 또 보이겠습니다. 지금 물소리가 비어오는 소리가 좋죠? 저희들이 요거에 한 개를 해 가지고, 한 개 한 개 해 가지고 요리 저희들이 이제 요거에 제가 물을 못 주고, 오늘 아침에 잠깐 스프링클러를 돌렸습니다. 돌려 가지고, 지금은 뭐... 어느 정도 이제 이게 이렇게 습성이 맞춰 가지고, 제가 너무 힘듭니다. 양이 많아지니까, 많아지니까 너무 힘들어 가지고... 어제 네이버에 보시면은 부양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 해 가지고 종류별로 해 가지고 또 네이버에 부양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그걸 한번 봐보세요. 보면은 거기에 판매할 수 있는 아니 있습니까? 그런 꽃들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아이고, 떨어졌네. 모시아이 악기코는 여기에 떨어졌는데, 여기 보이시죠? 모시아이 악기코 이런 꽃이 피는 아이예요. 이런 꽃이 피기 때문에, 종자, 여기에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오기 때문에, 아무 주로 건강하겠습니까? 건강하고 좋은 개체야 있습니까? 꼭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것도 선착순입니다. 선착순 아니 있습니까? 지금 개수는 몇 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해 가지고, 빠른 분양 해 가지고,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유무기 때문에, 유무 오래 해 가지고, 뿌리 내리고 아니 있습니까? 신화가 움직이는 그런 계책이기 때문에, 혹시 받으시면 실망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어리고 자신이 없으시면, 없으시면, 한 1, 2년 더 기다린 후에 아니 있습니까? 이래 가지고, 구매하시도록 하셔도 됩니다. 이게, 뭐 조금, 저희들이 모종이 어느 정도 아니 있으면, 수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 최대한 아니 있습니까? 그걸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200개에서, 250개에서 300개 정도를, 한 품종에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만들기 때문에, 우리나라 매니아들 그 숫자에, 한, 10분의 1 정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풍기 현상이 날 겁니다. 풍기 현상이 나기 때문에, 조금, 빨리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오늘 날씨도, 뭐 흐리고, 이래 가지고, 꿀꿀이하시고, 기분도 안 좋는데, 구입하셔가지고, 기분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당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모종이 올해, 지난해 나오기 때문에, 조금 어려이기 때문에, 조금 받으시면, 실망하실 것도 있지만, 항상, 받고 나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문의를 주세요. 전화로 해가지고, 메시지나 문의를 주시면, 성심성의 것 다 있으면, 저희들이, 어떻게 대체 방법을, 정말 잘 말씀드려 가지고, 잘 키우도록, 끓여 가지고,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판매 방송, 끝까지 잘 지켜봐 주시고, 감사드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기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